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어왕 오르세입니다. 자, 2025 수능 대비 1년간 많은 학습 전략 계획들을 세워줬는데 정말 올해 수능을 위한 마지막 5주 전략, 5주 학습 전략 찐막 알려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의 교재들, 지금 품절 대란을 겪고 있는 선생님의 교재들의 재입고가 언제 될지 재입고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5주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전에 그 교재들이 언제 입고가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PPT 가장 마지막에 센스 없는, 센스 없는 유형조교가 가장 중요한 걸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놨네요. 마지막으로 돌려서 보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파이널 교재 품절 대란.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퀘스트를 통해서 여러 번 재입고 없음을 알림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 구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경우 많이 찍어서, 소량 찍은 게 아니에요. 많이 찍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공부를 하셨고 재입고가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입고 아니고 품절, 뭐 이렇게 알람 올 때마다 메가에서 올 때마다 재입고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새 소식에 공지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외의 교재들도 품절 임박 또는 품절, 일시 품절 뭐 이렇게 공지를 했었는데 댓글에 계속 구평 대비, 아니 구평 대비래. 뭐지? 구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너무너무 풀고 싶다. 정말. 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모의고사가 없더라, 급찬을 하더라. 이걸 봐야지만 올해 수능을 잘 볼 것 같았으니 제발 재입고를 해주세요. 막 하는데 지금 다양한 교재들을 재입고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예요. 그래서 재입고 없음 없음 버티다가 그 댓글들, 유유 막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고 정말로 이 모의고사를 보면 수능을 더 잘 볼 것 같아. 그렇다면 한번 입고를 해보자 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연락이 막 하루 이틀에 걸쳐서 이 모든 이 교재들이 품절, 임박이라고 소진이 되고 사라지기 직전이다. 재입고를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오늘까지.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한 선생님이 아마 댓글을 달아놨을 거예요. 재입고 한다라는 댓글을 그 구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그 한 회짜리 모의고사 그것을 꼭 풀어보세요. 이번엔 소량 재입고인데 어쨌든 스팟 모의고사 중에는 줌킬러 스팟 시즌 2가 이미 품절이 되어 있고 최대한 빨리 이건 품절되자마자 재입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10월 11일 소량 재입고 예정이에요. 아마 캐스트가 공개되는 금요일날 소량 재입고가 되는 것 같고 수원수드 스팟 시즌 1 품절 임박 요것은 10월 16일 소량 재입고 예정이에요. 그리고 천우신조 모의고사 중에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재입고를 다시 한 이번에는 1세보다 훨씬 적게 재입고를 합니다. 그래서 숨을 참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기다렸던 분들은 이게 10월 15일이에요. 재입고일이? 그래요? 확실해요? 보장할 수 있어요? 만약에 10월 15일날 안 들어온다. 유경조교 때문에 오늘 유경조교가 특별히 카메라를 잡지 않고 지금 관중으로 혼자 앉아 있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게 책상을 가운데 놓고 근데 1당 100이다.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많아 보여요. 꽉 차네요. 자 그래서 파이널... 뭐 한 거야 지금?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도 마찬가지.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가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은 작년 수능에서 6평까지를 반영했다면 시즌 2는 올 9평까지 모두 반영해서 9평 반영된 트렌디함과 그리고 기존의 클래식한 평가원적 관점들이 섞여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다라는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도 역시 재입고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천우신조 시즌 2는 그 3회 안에 마지막으로 담아야 하는 모든 걸 다 담았기 때문에 품절 임박일 때 미리 재입고를 하기 위해 출판사랑 일정을 맞춰놨던 거고 그래서 먼저 입고가 돼요. 이 스페셜 에디션 재입고가 너무 정신없이 매일매일 와서 지금 어떤 교재가 다시 들어오는지 난 모르겠어. 넌 잘 알겠어? 선생님은 원래 좀 그래요. 그래서 스페셜 에디션 이것이 굉장히 급히 제작하는 거예요. 급히 제작한다. 정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급히 제작한다. 밤에도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된다. 아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제작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들어가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작하시는 분들이 거의 밤을 새워서 작업을 해서 제작을 한다. 이 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선생님은 엄청난 출혈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재입고 해버려라. 개념 에센스 이 시기에 개념 에센스도 품절이라고 연락이 와서 오케이 개념 에센스는 올해 몇 세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지금이라도 개념 에센스를 보기를 참 다행이다 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서 개념 에센스도 집어넣었어요. 이건 근데 아직 일정이 안 나온 게 얘는 아마 10월 20일 출판사에서 이게 동시 진행이 될 수가 없으니까 가장 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해서 개념 에센스는 아직 조금 남아있나요? 아 몇십 건밖에 없다 그랬다. 50건 정도? 어쨌든 개념 에센스도 최대한 빠르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 찬스 미적분은 10월 11일 날 들어가요. 거의 소량 재입고이기 때문에 숨 참고 기다렸던 분들은 이 날짜 잘 확인하시고 이제는 정말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치? 그래 맞아 이제 저게 돌죠. 이제 끝 그만 끝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확인하시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어? 약간 홈쇼핑 같지 않아? 앞으로 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마지막 찐막 5주 전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실무 풀 때 이거 난데? 라는 증상별 수능 대비 5주 전략으로 나눠봤어요. 요즘은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다들 하는 때고 실무를 풀 때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야. 나만 겪는 증상이 아닌 등급대별 또는 실력별로 공통적으로 겪는 증상이 있어. 그 증상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전략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 위에 문장을 읽을 때 이건 안 돼? 라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잘 보시기를. 자 첫 번째 올바른 접근으로 모든 문제를 100분 안에 여유롭게 풀 수 있어요. 자 손 들어볼까요? 이건 안 돼? 유경이 손 들었어. 그러지 알았어요. 겸손함이라고는 1도 없는 유경이는 아 진짜 그렇대요. 오케이. 올바른 접근으로 모든 문제를 시간 내 풀 수 있다라는 건 안정적인 1등급은 당연하고 100점 근처를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거 일 거야. 난이도에 따라서 100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할 텐데 이런 친구들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 실력을 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단 1점이라도 있으면 끌어올려서 극대화 시키는 유지를 하는데 마지막 힘을 쪼아내는 그 포인트의 5주 전략이에요. 보시면 5, 4, 3, 2, 1 자 뭐 그런 타임머신 놀이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눈을 감고 자 내일이 수능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 심정해? 진짜 다행이잖아. 아직 5주 남아있다는 게. 그치? 그러니까 남아있는 5주 동안 후회 없는 미련 없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아주 어떤 공부? 어쨌든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한 5주 전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드물겠죠. 지금 이렇게 완벽한 느낌을 실모에서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나는 100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안정적인 1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개념 기출 and 실모 다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중에 별표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 개념과 실모의 별표가 되어 있어요. 개념 기출 and 실모가 골고루 되어 있다라는 건데 시즌 1 수험생활 시작할 때 했던 그 개념 그 기본적인 것과 이 수험생활을 마무리할 때 하는 실모 가장 처음과 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가장 공부를 잘하는 최상위, 극상위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다면 A단계와 C단계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맞아. B단계, 중간 단계는 상위권, 중상위권들이 많이 해. 근데 그건 유형별로 다양한 경험을 주는 건데 이미 이 많은 것들을 공부하여 득도의 경제에 가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것. 실모는 디폴트잖아. 지금 이 시기에 당연히 실모 연습을 하겠지만 6, 3평 천우신조가 작수 반영이라고 했었죠. 6평 천우신조가 역시 작수 반영이라고 했었어.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이게 6평까지 반영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가 9평까지 반영한 모든 거라고 했는데 이 모의고사를 전부 다 하는 건 디폴트야, 지금. 마지막으로 어디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웃지 마세요. 점검할 수 있는 디폴트를 한다는 전제하에 여기만 하지 말고 지금 그 실력이 나올 수 있었던 건 시즌 1, 2, 3에 걸쳐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잘 했기 때문이야. 그 모든 걸 그대로 품고 수능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의 문제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잃지 않는 것. 너무 활용이나 문제풀이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극상위 친구들은 A단계와 C단계를 가지고 총정리를 한다. 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캐스트해서 이야기했는데 A부터 Z까지를 공부한 친구들 모든 걸 다 끝내서 득도 직전에 있다. 라면 그 A와 마지막 Z로서 마무리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야. 그러면 그 중간 단계는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이어실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 세컨 찬스를 통해서 10대이즈 개념 완성으로 세 과목 각각 10대이즈 10강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30강이죠. 30강 3주 동안 적절히 분배해서 복습하시고 그리고 2주, 1주 개념 에센스 누적 복습 그리고 찐막 개념 에센스 누적 복습 개념 에센스를 읽어내는 복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지에 왔는데 늘 100이 안 나와 마지막 한 포인트 할 거 다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라는 분들 중에 아직 개념 에센스를 안 해보셨다면 그렇다면 개념 에센스를 한 바퀴 공부하는 것 1회독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걸 추천해요. 개념 에센스 안에는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기본 문제부터 아주 어려운 기출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개념 에센스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A부터 Z가 마무리하는 공부가 되어줄 거다 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해요. 중요한 건 개념과 실무. 됐죠? 그리고 새 소식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별표를 특별히 여기다가 하나 해놨는데 안정적 1등급 또는 안정적 100이 나오고 싶으면 극강의 고강도 훈련을 하라 그랬어. 고강도 훈련으로서 줌킬러 스팟 하프모이와 수원수도 스팟 하프모이를 붙여서 100분 동안 풀면 풀모이 한 세트 푸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훨씬 피로도가 올라가는 그런 100분 훈련이 될 거예요.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이미 하신 분들은 누적 복습하시면 된다. 됐죠? 이 정도인가요? 빠짐없이 얘기했나요? 아 교육청 선별모이 아 맞아요. 기출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이제 개강하는 강의가 기출통모의고사야. 기출통모의고사가 곧 개강을 해요. 기출통모의 개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따로 공지를 할게요. 기출통모의는 기출모의고사를 1번부터 30번까지 통으로 푸는 거야. 근데 22번까지죠. 공통까지. 1번에서 22번까지를 쭉 문제 읽으면서 그 순간 푸는 것처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설 강의에 물론 있죠. 전문항 해설이.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기에 수능을 바로 앞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당한 풀이. 이러한 22문항을 실전에서 만났다면 이 문항 하나하나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떤 풀이로 이어가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는 압축된 영화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기출통모의고사 3회 플러스 뭐가 들어갈 거냐면 토탈 4회인데 3회는 통모의고사인데 나머지 하나가 교육청 선별모의고사로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선생님이 자세히 퀘스트에 한번 설명할 텐데 3월 올해의 모의고사 중에 교육청 모의고사 3월 4월 5월에 봤어요. 3월 5월 7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었네. 3월 5월 7월 10월. 4개의 모의고사. 10월 학평 끝나고 나면 4개의 모의고사에서 올해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올해 교육청 모의고사 중요해. 올해 분위기에 다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교육청 모의고사 중요해요. 거기서 아주 좋은 문항들을 선별해서 한 세트를 만들 거야. 맞죠? 30문항짜리 한 세트 모의고사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모의 기출통모의고사 강의 진짜 너무 많다. 기출통모의고사의 4강 중에 한 강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pdf 파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pdf 파일 편집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해야 되는 강의가 기출통모의. 정말 이거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천지차이다. 너무 어른들이 얘기하는 천지차. 그래서 기출통모의를 들으면 아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마지막 1점을 끌어올리는 성적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아마 기출통모의고사가 해줄 거야.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특히 선생님의 많은 N수, 수강생들. 고3들이 본 교육청 모의고사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어떡하죠? 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잖아. 그 문항들 가장 좋은 건 수능의 관점에서 평가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 요것은 그대로 수능장에 끌고 들어가도 수능이라 해도 당연히 괜찮겠다 싶은 좋은 문항들 뽑아서 한 세트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죠? 마지막까지. 지금 요 강의들 중에 선생님이 완강이 안 된 게 음... 요기. 파이널 천우진조 시즌2의 3회의 선택과목 빼고는 이 캐스트가 공개되는 기점으로 싹 완강이 되어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기출통모의랑 그리고 기출통모의가 남는 거네요. 그래서 기출통모의고사만 하면 우리 모든 커리가 끝난다는 것.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넘겼나요? 넘어갔어요 지금? 네, 오케이. 자, 문제 접근까지는 쌤이랑 비슷한데 마무리가 안 돼서 답을 못 구해요. 아, 요거 줘요 줘요 하면 막 손 엄청 많이 들 것 같아. 이 증상. 너 손 왜 안 들어? 아, 본인 아니야. 자,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문제 접근까지는 쌤이랑 비슷한데 마무리가 안 돼서 답을 못 구해요. 요게 어느 등급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냐면 어, 2컷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1에서부터 2, 조금 밴드가 넓은데 여기가. 3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2, 1컷에서 2, 3초까지 요런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접근까지는 쌤하고 똑같다. 인데 이게 풀이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똑같아 보일 수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 그래프가 답에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케이스로 결정이 돼. 자, 이걸 이제 식으로 변환시켜서 답을 끌어내야 돼. 이렇게 보통 이제 투스텝으로 나눈다면 앞에서 그래프 그리는 건 비슷하게 했다 이거죠. 상황은 설정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것이 식으로 연결이 되지 않거나 식으로 연결이 됐을 때 조건이 모잘라서 답이 안 나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근데 이때 저 말에는 함정이 있어. 접근까지는 쌤하고 비슷한데 이 말부터가 사실은 틀린 거야. 그 케이스에 해당하는 상황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무엇을 만족시키는 건지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면서 극점이 요렇게 요렇게 있어야 되라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매우 세게 각인이 되면서 끌려 나오면 그 상황 하나하나가 사실은 식으로 변환되는 조건으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걸 놓쳤다는 건 그 상황 설정 자체가 약간의 감으로 이루어진 거다. 느낌이다 이거죠. 정확히 개념과 문제 속 조건이 매칭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 위치에 가야 돼. 아 그러니까 요 식으로 변환이 될 거야. 여기서 극점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연결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이 끌려 나갈 거야. 이걸 못한다는 거죠. 그걸 못한 건 감으로 느낌상 그래프는 그렸지만 상황은 설정했지만 정확히 그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 어떤 것들을 걸러내고 하나하나 온 건지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식으로 변환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착각할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연습하는 문제풀이를 더 해보면 되지 않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대개 함정인 거야. 아니야. 접근이 같지 않았던 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을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별표가 있냐면 일단 개념 에센스에 대한 누적 복습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걸 해야지. 이 조건이 있으니까 F는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에 의한 개념을 꽂아넣는 접근 그게 구구단처럼 체화되어 있지 않은 거야. 아직은. 얼핏 알겠어. 대충 알겠어. 그런데 그게 정확도 있게 끌려 나와서 답까지 연결시키기에는 아직 약한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이런 느낌인 거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두 번만 더 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은 개념 에센스와 세컨 찬스 중에 당연히 개념 에센스를 더 추천해. 그런데 개념 에센스로 복습을 하기에 아니면 개념 에센스를 아직 안 했다면 한 번 해버리기를 당연히 추천하는데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강평을 보니까 매년 역사는 반복된다고 선생님이 저번 캐스트에 개념 에센스 얘기했었어요. 저 저번 캐스트에. 그런데 수강평을 보면 매년 이 시기에 똑같은 수강평이 올라와. 지금이라도 봐서 진짜 다행이다. 내가 왜 답을 못 냈는지 이제 알았다 하는 말들이 정말 많거든. 그러니까 개념 에센스를 해버리든지 또는 개념 에센스를 여러 번 봤어? 그러면 세컨 찬스를 하시든지. 또는 개념 에센스를 여러 번 봤지만 개념 에센스를 다시 한 번 체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개념 에센스를 복습하시든지. 이런 분들은 개념 에센스에 더 치중되어서 세컨 찬스보다는 개념 에센스를 추천해요. 그런데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조금 변형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누적 복습, 찐막. 여기서 이제 읽어내는 누적 복습이죠. 읽다가 조금이라도 어? 하는 느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에 강의를 듣는데 어떻게 푸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이사이 하는 선생님의 잔소리까지 다 듣는 거야. 그러니까 2점짜리 문제를 풀면서도 계속 잔소리를 해. 예를 들면 어제 선생님이 질문을 받았는데 부등식 문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등식에 미지수의 X가 아니라 A가 들어있고 B가 들어있었어. 그런데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어떻게 풀지? 라고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선생님은 귀에 딱지가 않게 이런 얘기를 했어. 3차, 4차 부등식도 고차 부등식이고 지금의 교과 과정에서 3차 부등식을 풀어라. 4차 부등식을 풀어라.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어. 3, 4차 부등식은 3차, 4차 그래프 문제야. 연장해서 미정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초월함수와 다항함수가 섞여있는 방정식,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뭐하라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초월함수와 다항함수가 섞여있는 부등식,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하라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야. 그런데 안에 있는 미지수가 A, B야. 그러니까 그 A, B가 X라는 정의역 안에 들어간 어떤 값이겠지. 그러니까 A, B를 X라고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개념 에센스에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했던 얘기인데 했던 말인데? 라고 했더니 결국 질문한 친구가 선생님 에센스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답이에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뚫을 수 있는 잔소리를 처음에 개념 에센스 들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열심히 듣죠. 당연히 맥락을 봐야지. 그치? 그리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개념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 개연성, 논리적, 사고, 구조 이런 것들을 배웠겠지. 그런데 2회독, 3회독을 하면 그 사이사이 선생님이 하는 잔소리들이 막 들려. 그래서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서 점점 아 이때는 이 말을 왜 못 들었지? 아 그래서 이렇게 풀었구나. 1회독 끝나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저 뒤에 사용될 개념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 누적 복습 누적 복습을 할 때는 잔소리 기준으로 누적 복습을 해주시고 읽어내는 누적 복습인데 조금이라도 얻하는 부분은 강의를 확인하면서 잔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 개념을 통해서 정확도 있는 상황 설정이 되도록 해준다. 선생님과 비슷한 접근을 했다라는 말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정확히 왜 이 그래프에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나머지 그래프를 걸러냈는지 그 기준이 바로 식으로 변환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념을 더 못을 박아줘야 되는 거야. 기준이 더 또렷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기추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강화시켜서 조금 더 새로운 느낌을 줌으로써 그 접근법을 조금 더 유지되게끔 새로운 문제를 만나도 일관된 접근으로 푸는 연습을 하게끔 해주는 게 바로 컨택트야. 그래서 이 정도의 증상을 겪는다. 그러면 개념 에센스와 컨택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문항에 있는 줌킬러 스팟, 줌킬러 그리고 킬러 문항 수원수트 스팟 이런 것들을 세트로 연습하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접근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 그거를 도와주는 컨텐츠들이 메인 문항에서 실전적인 연습까지 해보면서 컨택트에서 공부한 것들에 대한 효율이 같이 일어날 거야. 아마 시너지가 있을 거야. 그리고 실모라는 건 디폴트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선택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꼭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은 게 9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파이널 천우 신조 시즌 2 그리고 6평 반영 중요하죠. 그리고 작수 반영 중요하지. 그렇죠. 다 중요하죠. 네. 그 다음 증상 한번 볼까요?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 푸는데 혼자 다시 풀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집에 가서 풀면 더 많이 풀 수 있었는데 시험장에서는 12, 13 여기서부터 막 정신이 없어지고 힘들다. 라는 그런 친구들이죠. 3등급 및 또는 4 이하 뭐 이 정도 아마 4 이상? 네. 4 이상. 오케이. 그렇죠. 어쨌든 집에 가서 풀면 풀 수 있었는데 그 접근이 어떤 접근법이든 어쨌든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았어. 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실전에서 11, 12, 13부터 막 이렇게 힘들어졌을 거야. 25분 알람이에요. 캐스트를 25분간 찍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끄세요. 포기하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지금 별표가 없어. 사실 다 중요해.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은 시즌 1 개념 기출, 시즌 2 엔제로의 확장과 기출과의 연관관계 시즌 3 훈련, 연습 하품 모의, 실전, 풀모의 뭐 거의 다 뭔가 구멍이 송송송 있을 거야. 그래서 특별히 별표를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건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컨택트야. 기본을 지키자. 기본의 구멍이 송송 있는 상태거든. 그걸 모른 채 하고 실전 연습으로 이걸 극복할 수는 없어. 그래서 최대한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기출 100선, 50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기출 100선과 50선 이걸 붙여서 150선이라고 하던데 개념 에센스, 기출 150선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실전 연습을 좀 하고 싶다라면 줌킬러 수원수도 스팟 1대1로 붙여서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그냥 하루에 꾸준히 하품호에 하나씩 할래. 이것도 괜찮아. 오늘 줌킬러 스팟 1회 내일 줌킬러 스팟 1회 작년에 왔던 한 친구가 매일 하루에 마무리를 스팟 하품호에 하나로 했다. 너무 재밌었다.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게 하루에 하나 정도 하셔도 괜찮고 그리고 실모는 디폴트긴 한데 실모는 할 수 있는 만큼 골라서 하기를 추천을 해요. 가장 반드시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파이널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6평 대비 천우신조 작수를 반영한 거니까 클래식한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고 올해의 이슈를 반영한 게 파이널 천우신조 스페셜 에디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함께 1년을 정리한다. 라고 한다면 시즌2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기출 통 모의와 교육청 선별 모의 꼭 하시고 마지막이죠. 이런 증상이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집에 가도 혼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 이런 증상이 등급으로 굳이 표현해 보자면 4등급보다 아래 정도. 거의 비슷한데 처방은 병행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냥 병행하지 말고 개념 에센스만 해보는 거 어떨까? 가장 빨리 최대한 빨리 개념 에센스만 그리고 개념 에센스에 들어있는 파이널 문제들 고난도 초보난도 기출문항 다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하는 거. 그리고 기출 100선 50선을 마치 개념 에센스 이회독인 것처럼 개념 에센스 한 번 끝내고 한 단원을 복습하면서 이회독하면서 동시에 기출 100선의 동일 단원 기출 50선의 동일 단원을 함께하는 것. 지금 이 등급 때는 뭘 많이 하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선생님이 지금 입고 재입고를 막 하잖아요. 교재를. 어떤 마음으로서 그냥 내려놔버렸어요. 아 지금이 겨울 시작이다. 시즌 1 시작이다. 그럼 뭐 계속 입고 해야죠. 시즌 1 시작이다. 사실 지금 이 시기면 있던 교재도 처분하고 내년 교재를 만들 때거든요. 근데 그냥 시즌 1 시작이다. 이 교재가 필요한 마지막 한 사람에게라도 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한 번. 그래서 막 교재를 출판사에서도 놀랄 정도로 교재를 막 찍어내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어떤 마인드로 그냥 지금 수험생활 시작하는 친구들하고 스타트하는 거야. 라는 마인드로 교재를 찍듯이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그냥 수험생활 시작이다. 라는 생각. 다 마음이 먹기 나름이에요. 아 지금 이거 해도 될까?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진짜 이루어져도 안 될 거야. 그냥 시간이 흐르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고 시간하고 같이 흘러가는 계속 번뇌를 하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공부를 하느니 그냥 지금이 시즌1 시작이다. 개념 에센스 하나로 몇 등급을 확 뒤집어 엎었다는 선배들이 있는데 나도 한 번 해보자.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논 건 아니니까 나한테 막 흩어져 있는 온갖 다양한 공부들을 싹 쓸어 모아서 개념 에센스 뒤에다가 쭉 붙여주는 한 줄에 깨워주는 정리해주는 강의다. 라고 믿고 개념 에센스를 단 하나도 스킵하지 말고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이해한다라는 걸 목표로 정말 열심히 하면 일주일에 한 과목 할 수 있어요. 그렇게 3주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주 동안 기출백선 50선 으로 했던 개념 에센스를 2회 도구로 읽으면서 읽다가 엇 하는 게 있으면 강의로 확인하고 한 단원 확인하면 그날은 그 단원에 기출백선이나 50선을 푸는 거죠. 이렇게 병행해서 한 2주 정도 기출백선 50선을 끝내버리는 것. 이 정도 하면 2주 정도면 사실 평균 하루에 열 문제야. 평균 하루에 한 단원인 거죠. 그 정도 할 수 있잖아. 이거 완벽하게 해결하고 수능장에 들어간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 그 정도 어떨까요? 나머지는 선택. 여기서 유경쌤 꼭 추천한다면 기출통모의고사 이건 꼭 해야지. 이건 선생님이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의니까 기출통모의 교육청 선별모의 이건 해야지. 이건 교재도 필요없어요. 그냥 PDF를 보면 되니까 듣기 좋은 강의죠. 그리고 그 정도? 응? 오케이. 그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선생님 저 꼭 모의고사 풀어보고 싶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9평 반영 스페셜 천우신조 그리고 파이널 시즌2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오케이. 자 그리고 품절 대란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캐스트에 유경쌤의 터치가 빠지면 서운하잖아. 그죠? 그래서 너 뭐 그림 그려봐 허락을 했더니 굿즈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 굿즈가 어디에 들어있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3회짜리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안에 들어있어요. 랜덤으로 하나가 들어있어. 3개가 다 들어있지 않아. 근데 이거 보시면 되게 예뻐요. 이 요 우리 책 디자인 그대로 미니어처처럼 줄여진 디자인에 새가 하나씩 이렇게 걸려있어요. 우리 아이덴티죠. 새 오르세 성적이 오르세 여러분들도 날아갈 거야. 성적이 근데 유경쌤이 이걸 왜 이렇게 붙였냐니까 목적은 니네는 이 중에 하나만 받지 난 3개 다 있어. 이거라고 하고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대요.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공부하느라 보지 못하는 프로들이 있잖아요. 영화나 그 재밌는 프로들 TV 프로들 맞나? TV에서 하는 거예요. OTT에서 하는 것들 그것 너무 수능 끝나고 꼭 봐야지 하고 마음속에 남겨놓은 보고 싶은 것들을 스포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 예를 들면 흑백 요리사에 근데 그건 스포가 아니다. 다들 알걸? 우승자가 누군지는 알겠지만 우승자는 누군지 알겠지만 우승자 스포 플러스 단계별로 누가 먼저 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 쫙 적어준다거나 또는 영화 베테랑 2? 이건 뭐 다들 알겠다. 그치? 누가 빌런인지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스포를 쭉 해줄까 하다가 이건 저는 진짜 욕먹을 수 있다. 이건 진짜 이 수험생들의 큰 행복을 하나 앗아가는 걸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안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굿즈 자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제일 예쁠까? 기출백선이 제일 예쁜가? 감독님 멀리서 볼 때는 뭐가 제일 예쁜가요? 기출백선이요? 요고요? 요고요? 아 요거 수투 개념 에센스 감독님이 남자분이니까 하늘새우 좋아하지나? 교육된 하늘새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아 자르라고? 아니 근데 옛날에는 그 애기들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남자아이에요 그러면 하늘색 준비하고 그냥 그래서 그때는 그때 이야기를 할 뿐이야 그죠? 옛날 옛적 이야기 근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위험하지? 근데 요즘은 또 베이비 샤워 같은 거 하면은 베이비 샤워 요즘은 베이비 샤워라고 불러? 젠더 뭐라고 하셨잖아요?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하늘색 핑크색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거 개념 에센스는 각각 많이 찍었는데 기출 백선은 조금 찍은 거 같아요 아 지금 이 비율이 얘네가 3대 3대 1 이 정도 비율로 찍었지 그 정도 비율로 찍었대요 그래서 이게 희귀템인가 봐 기출 백선이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개념 에센스를 더 좋아할걸요? 근데 예쁘기는 기출 백선이 눈에 띈 노랗게 예쁘긴 하네 근데 나는 제일 예쁜게 다 이쁘지 우리 책인데 요즘 QA에 자꾸 올라오는게 우리 컨택트 초판 있죠 가장 먼저 찍었을 때 우리가 디자인을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켰거든요 2세 3세 하면서 그런데 1세에 찍힌 컨택트에 그 디자인에 띠가 없나 봐요 수2, 수2 컨택트에 수2 1세에 옆라인에 띠가 없죠 책등에 꽂았을 때 책등이라고 하는 책상에 꽂혀있을 때 보이는 부분 거기에 띠가 없어요 근데 이제 2세부터 그걸 업데이트를 시켰는데 그 1세를 구매해서 공부한 우리 찐 수강생들 정말 선생님이 개강을 하자마자 쫓아와서 으악! 하고 듣던 1년 커리를 따라오고 있는 그 수강생들이 그때 선생님이 캐스트에 이 초판을 갖고 있는 분들께만 이벤트를 하겠다 막 이랬는데 그랬는데 유경이가 제발 그 QA 묻지 말래 그 이벤트 없대 유경 자체적으로 없애버렸어 아 근데 되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 잘 들어보세요 개념 에센스부터 현장에서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기출 50선 예수자 선생님 커리를 쭉 들으신 분이 한 고3 친구가 어제 선생님 저 너무 기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 그랬더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근데 본인 학교에 누군지 알까요 들으면 본인 학교에 압도적 3인방이 있대 수학을 가장 잘하는 압도적 3인방 그런데 본인은 그 3인방에 끼지 못했대 항상 그런데 자기는 꿋꿋하게 공부를 그래도 했다는 거지 열심히 개념 에센스를 기반으로 정말 개념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데 이번에 미적분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그 압도적 3인방들이 80점대를 받았는데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상대적 비교로서 얘가 이제 자기의 노력을 선생님과 우리의 이 케미를 설명하기 위해 이건 정말 선생님께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도 그걸 설명해 주는 것도 너무 기쁜 게 단독 100점을 받은 거야 그 압도적 3인방에 들지 못했던 이 친구가 정말 정말 꿋꿋이 자기 길을 걸어서 혼자 100점을 받은 거야 너무 잘했지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막 노트 들고 와서 앞면에다가 사인을 받아갔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근데요 우리 수강생들에게 매우 흔한 얘기에요 정말 정말 익숙하고 흔한 얘기인 게 어? 이름을 내가 이따 가르쳐 줄게 사인하면서 이름을 적었는데 무슨 연? 끝자가 연 하여튼 그래 근데 어쨌든 우리 수강생들 힘내세요 여러분들처럼 정도를 걸은 사람들 개념 에센스부터 개념의 본질 기출의 접근 그 어떤 순간에도 나도 저런 공부 하고 싶어 라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때에 맞게 한 발 한 발 걸어온 우리 수강생들이 마지막에 성적을 폭발시켜 아마 9평부터도 그랬을 친구들이 많은데 아직 나는 폭발이 안 됐어 괜찮아요 지금 5주 전략에 맞게 딱 공부하면 마지막에 커리어 하이를 어디서 수능장에서 찍을 거야 정말 그런 수강생들 많아 그래서 진짜 어제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앤 앤이 있으면 그런 걸 있던데 선생님이 대해서 앤이 커질수록 오르세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어디서 봤대요 앤이 커질수록 그래서 그 앤이 뭐야 그랬더니 앤 3수 4수 5수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은 안 해본 공부가 없는 사람일수록 개념 에센스 그 본질이 거기서 비롯된 선생님의 컨텐츠가 얼마나 수능의 지름길인지를 찬양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슬프긴 한데 앤이 커질수록 3수 4수 5수 돼서야지 나한테 와서 어? 똑바로 공부할 거냐 그래서 고3들이 선생님하고 만나서 바로 공부한 건 진짜 축복이에요 라고 개념 에센스 개강할 때 그렇게 인사를 했었죠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제 그랬던 여러분들과의 첫 만남 그거 긴 시간이 지나가고 마지막 만남이 다가오네요 음 좋아요 이게 우는 표정 짓고 있어 그런데 활짝 웃고 있어 매우 가식적이야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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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